할렐루야 12월 7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 시간 물심양면의 섬김이란 제목으로 단위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로마서 오늘 16장까지 이제 벌써 로마서 여행은 16장에서 끝나고 있는 거 아시죠?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 함께 동역했던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바울이 거론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거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건축업자가 와서 교회 진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쌀을 팔아서 벽돌을 사서 자기가 직접 등에 치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하나 집을 지어가면서 그 동네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은 교회였어요. 70년대 시골을 여행해 보셨나요? 가장 멋지고 언덕 위에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은 교회였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축복의 상징이 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모든 마을 가운데 건물로 드러나고 그 건물 배후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가 숨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허언이 아니죠. 우리 실제적으로 곳곳마다 산간 벽지에도 교회는 아름답게 서 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시골의 정경 이것이 한국교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바울이 오늘 여기 등장시킨 이름들 갱그레아, 베베, 브리스카와 아굴라, 에베네도 아 이런 들 벌써 1절에서 5절 사이에 지금 16장에 초반에 이름 부르는 이들 정말 물심양면으로 성겨줬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이화대학에 한 10여 년 이상을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새로 이화대학을 질 때 전부 거기 헌신자 이름을 동판에다 쫙 써서 기록해 놓은 걸 보면서 아 흐뭇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 써서 이런 게 아니고 흐뭇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대학에서 동문들의 후원을 쫙 기록하는데 미국 교회도 그렇게 그 교회 헌신하던 이름을 쭉 이렇게 담벼락에 쫙 판넬로 붙여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기억한다는 것은 고마움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인데 이것은 천국의 기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수고의 이 명단에 부원의 명단이 아니고 헌신의 명단에 물심으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신다. 1절에 보세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베베. 이 자매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전달한 여인이고 충성된 사도 바울의 그야말로 동욕자였다 하는 거예요. 대마도 있었고 그리스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행전에 가다가 갈등했던 마가도 있었지만 그러나 베베, 여인들은 배신한 여인들이 없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여인들의 눈물로 인하여 3분의 2는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눈물에 걸음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절대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흐느끼는 눈물을 기억해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홀로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흘렸던 그 여인들의 기도가 한국교회요, 한국성도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것도 한 걸음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베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열면서 자기 집을 오픈했던 루디아. 멋지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에 십자가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런 마리아. 네, 드보라, 한나. 위기 때마다는 분명히 걸음 같은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너무 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케어링하고 뒤에서 저도 이 세일회를 진행하면서 음료를 맡았던 어떤 권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집에서 다려서 제 강단에 갖다 놓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얘기를 안 해도 매 순간마다 감사가 올라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는 케어했다는 거예요. 돌보고 필요한 음료 갖다 주고 필요한 수건 갖다 주고 필요한 어떤 것을 그런 자잘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자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림자 배우에는 베베를 먼저 이름을 부를 만큼 엄청난 바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동역자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을 결코 지울 수 없는 이름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이 전도지를 향하여 나갈 때마다 그들도 직업을 내려놓고 그의 사업장을 옮겨가면서 바울을 따라 동반 여행을 떠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마치 좌판을 깔듯이 일을 하면서 다시 돈을 벌어 굉장히 이 사람들은 하이클래스의 직업을 가진 게 틀림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어쩌면 이렇게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다녔는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 별거 없어요. 인생 여행입니다. 여행 중에 그 중에 제일 좋은 여행이 선교 여행이다. 전도 여행이다. 아울리치 여행이다.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님 한 분 김복수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봉고에다가 이렇게 복음 이렇게 딱 싣고 전도하러 다니셔요. 제가 지금도 근래에 만났을 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도 다니세요. 네, 다닙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 그 가슴 속에 그리스에 대한 사랑과 이 열정이 있었으면 은퇴한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단해 목사 하시던 분이 그렇게 또 다니는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참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가 작은 집 가정집에서 출발했는데 다 성도들의 헌물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세울 때 한국교회 뭐 집도 이렇게 내어놓을 만큼 헌신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락교회 건축할 때 어떤 장로님 정말 그런 무리한 어떤 헌신 하나님이 넘치게 채웠다는 간증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뭐 저는 뭐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요 그건 한국교회 열매들입니다. 내 집을 팔고 나는 전세력하고 하 어쨌든 요즘 이런 말 하면 아마 크게 아마 아마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 대부분 그런 교인들이 집진교회에는 대부분이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붓는 은총의 문을 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4절 보세요. 브리스칼 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너무 사무적으로 여러분 목회자들 어찌 보면 참 요즘은 뭐 물론 초대교회 목사들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브리스칼 로가 아굴라는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어떤 편에 서실 겁니까? 하나하나 비판하며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나하나 태클을 걸면서 견제해서 그런 존재로 교회에 계실 겁니까? 오늘 브리스칼 아굴라처럼 목까지도 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는 누가 견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견제해요. 여러분이 견제 안 해도 돼요. 사람이 목사 견제하다가 참 손해본 사람 많은데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브리스칼 아굴라는 누가 누가 함께하는가 하면 오늘 그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으로 동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옮기면 같이 옮기는 거예요. 내 삶의 근거지 이유는 전도입니다. 전도에 앞장선 바울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한 번 하나 세웠으면 이것으로 내가 여기 장로 되고 여기서 이제 또아리를 틀자. 이게 아니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여 나가고 이게 참 지금도 한국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꿈도 없는 게 아닙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헌신자들의 명단은 로마서 16장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오늘 구리장세 알렉산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기억하는 베베가 되며 오늘 브리스칼와 아굴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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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